오늘의 소패 저는 대움방 장난감의 장떡입니다 지난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롱기뉴스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설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3000개가 넘으면 파이어부스트 고스트 아이콘을 함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미라이드 고스트 제품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드라이버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선글라스 슬래셔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고스트건 세이버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드라이버 기본 아이콘, 슬래셔 기본 아이콘, 스펙터 아이콘, 파이어부스트 고스트 아이콘, 리페리트 아이콘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아이콘들이 생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라이버와 슬래셔와 호환이 되는 나머지 아이콘 그냥 싹 다 털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쇼타... 에디슨 소울, 듀전 소울, 백바릿 쫌 소울, 대통령 소울, 신세기 소울, 보장금 소울, 스펙터 소울, 동이니 소울, 도윈 소울, 이도검 소울, 주탄카미 소울, 빌리더 키디 소울, 별잉 소울, 쌍장 소울, 신비호 소울. 자 일단 에디슨 소울과 뉴턴소울입니다. 에디슨 소울 에디슨이라고 2번이라고 써있네요.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뉴턴소울입니다. 뉴턴소울은 넘버 4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뉴턴소울은 넘버 9 뉴턴소울은 넘버 9 다음은 베토벤 소울과 백발중 소울입니다. 베토벤 소울이고요. 6번입니다. 넘버 6번. 오 멋있네요. 베토벤 소울 넘버 12번. 넘버 12번이고요. 1번. 2번. 4번. 5번. 5번. 6번. 5번. 5번. 고맹. 5번. 무장군 소울과 신세기 소울입니다 무장군 소울 넘버 7번입니다 신세기 소울입니다 넘버 9번 무장군 소울 무장군 소울 무장군 소울 무장군 소울 에로우! 뱉어봐요! 오픈아이! 일도컴! 무작위 칼을 받아라! 두탐카멘 소울과 빌리더키드 소울입니다. 투탐카멘 소울! 넘버 11번이구요. 빌리더키드 소울! 넘버 5번입니다. 왕가의 자격에 스펙터 소울! 스펙터 소울! 스펙터 소울! 스펙터 소울! 샅터로 somebody! 색고 Saya vir expects 그림 쌈장 신비효까지 이렇게 3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넘버 14번이구요 3장 3장이죠 넘버 15번 신비효 넘버 10번입니다. 그림 마금의 통화 여로써 보아. 그림이 거의 qualification 2장 class 1장은 이번에는 1,2,3,3,5,6,7,5,6,6,7,5,7,7,7,7,8,8,8,8,8,11,1,1,2,3,4,1,2,3,4,1,2,3,4,3,4,1,2,3,4,1,2,3,4,4,1,2,4,1,2,2,4,1,2,4,1,2,4,2,3,4,1,2,4,2,4,1,4,2,4,1,2,4,2,4,1,3,4,1,2,4,1,4,1,2,4,2,4,1,4,1,4,1,4,1,4,2,4,1,4,1,4,1,4,2 드라이버와 아이콘들, 이렇게 많은 아이콘들 한번 사운드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도감을 한번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엄청난 무시! 오픈 파이팅 빅라이! 오픈 파이팅 빅라이! 오메가! 오메가 셀인! 네, 아마도 파이어보스트 고스트 아이콘은 슬래셔에 최적화된 아이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빼주고 딥스펙터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스펙터 멘트 파이팅 빅라이! 멘트 파이팅 빅라이! 오메가! 오메가 셀인! 멘트 파이팅 빅라이! 멘트 파이팅 빅라이! 멘트 파이팅 빅라이! 여러분들 아이콘을 이렇게 많이 모으면 요런 게임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눈깔 쌓기! 눈깔을 하나씩 쌓아주는 겁니다. 이따가 셀인! 이따가 셀인! 이따가 셀인! 이렇게 쌓는! 이렇게 쌓는! 이렇게 쌓인! 루카!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